안녕하세요 이진희입니다 앵클에서 볼 수 있는 리가멘트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중요한 리가멘트가 있어서 그 중에서 스프링 리가멘트랑 리스프링 리가멘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스프링 리가멘트는 델토이드 리가멘트를 언급하였을 때 잠깐 나왔습니다 델토이드 리가멘트 중에서 슈퍼피셜 레이어 그 중에서 델토이드 리가멘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리가멘트인 티비오 스프링 리가멘트 그 사이에 연결하는 티비오 스프링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티비오 스프링 리가멘트가 이름 그대로 스프링 리가멘트에 인솔루션을 하는데 스프링 리가멘트 중에서 중요한 스페로 메디아 컴파트먼트에 인솔루션을 합니다 이렇게 스페로 메디아 컴파트먼트는 탈라 헤드를 아래에서 이렇게 해먹처럼 이게 아래에서 본 건데 플란타에서 본 건데 해먹처럼 이렇게 탈라 헤드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컴파트먼트 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서스텐타콜럼 탈리와 그 나비큘라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칼카네우스와 나비큘라 사이를 연결하는 리가멘트 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인피리어 스펙트 플란타 스펙트 에서도 두 개의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스프링 리가멘트 인데 이것도 역시 칼카네우스와 나비큘라를 연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메디아 쪽에 있는 것은 약간 오블릭하게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메디오플란타 오블릭 리가멘트이고 그리고 좀 더 론지츄널 오리엔테이션을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인피리어 플란타 론지츄널 리가멘트 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세 개의 스프링 리가멘트가 있는데 스펙트 메디알 컴파트먼트 이것은 포스텐티벨 텐덤보다 깊이 위치하게 되고 서스텐타콜럼 탈리에서부터 나비큘라의 메디아 투베르스티에 포스텐티벨 텐던 인설션 부위가 합쳐져서 메디아 론지츄널 아치를 그런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조물이 됩니다 인피리어 파트의 스프링 리가멘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메디알 오블릭한 오리엔테이션을 보이는 메디오플란탈 오블릭한 리가멘트와 론지츄널 하기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인피리어 플란타 론지츄널 리가멘트 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스펙트 메디알은 말씀드렸듯이 메디알 서스텐타콜럼 탈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나비큘라 본인 스펙트 메디알 포션에 이렇게 인설션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찾기 쉽습니다 포스텐티벨 텐덤과 칼칸탈라 헤덴트 그 사이에 있는 한 3mm 이하의 좀 요정도 두께의 리가멘트 입니다 메디오플란타 오블릭한 리가멘트는 칼칸에우스인데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포스타로 약간 온폭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게 칼칸에우스의 코로노이드 포사인데 코로노이드 포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메디오플란타 오블릭은 나비큘라의 투베더스티보다 약간 좀 더 라테라 스펙트 메디오플란타 나비큘라 본인 이렇게 인설션을 하게 됩니다 인페로플란타 론지츄널 리가멘트는 역시 코로노이드 포사 근쪽에 약간 온폭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좀 더 라테라를 위치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나비큘라의 뾰족 튀어나온 비크 여기에 그런 나비큘라 인페리어 비크에 인설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디오플란타 오블릭과 인페로플란타 론지츄널 리가멘트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런 리세스 조인트 플로이드가 이렇게 익스트루전된 리세스가 있습니다 이 리세스를 보고 스프링 리가멘트의 태어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프링 리가멘트들은 약간 좀 그 안에 패티한 그런 성품 때문에 이게 스트레이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란타 쪽에 있는 리가멘트의 태어들은 아주 그렇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런 리가멘트 인절이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페로 메디엘 컴파트먼트입니다 티비오 스프링 리가멘트 연결성을 보이는 이렇게 스프링 리가멘트 스페로 메디엘 컴파트먼트는 그것이 포스리티비얼 텐던의 패털로지와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로 메디엘 파트의 그런 리가멘트가 굉장히 더 중요하지 인피리얼 파트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엑시알 이미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찾기 쉬운 것은 포스리티비얼 텐던입니다 포스리티비얼 텐던 보다 더 깊은 곳에 이렇게 보이는 이 구조물 이 구조물이 스프링 리가멘트 중에서 스페로 메디엘 컴파트먼트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것이 나비큘라 칼카네우스의 칼카네우스 서스텐타콜 탈리랑 그리고 나비큘라 그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고 이 사람의 나비큘라 보면 약간 타입3의 그런 코네트 타입이긴 한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리티비얼 텐던이 나비큘라에 인솔션을 하는데 포스리티비얼 파트도 역시 나비큘라에 같이 서로 이제 합쳐져서 인솔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스텐타콜 탈리와 그리고 나비큘라에 인솔션하는 스프링 리가멘트에 스페로 메디엘 컴파트먼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탈라헤드를 메디얼과 인피리얼 파트에서 이렇게 좀 지지해 주는 역할입니다 좀 더 디스탈에서 본다면 이렇게 디스탈에서 본다면 좀 더 칼카네우스의 코르노이드 포사인데 여기랑 나비큘라의 메디얼 투베리스티보다 좀 더 인페루 플란타 쪽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연결하는 오블리칼 오리엔테이션을 보이는 것이 메디얼 플란타 오블리클 리가멘트이고 이게 약간 튀어나와 있죠 나비큘라 비크입니다 나비큘라 비크와 코르노이드 포사 사이를 연결하고 약간 론지츄널 오리엔테이션을 보이는 것이 임페루 플란타 론지츄널 리가멘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런거 하얀거 이 하얀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지금은 그냥 페이시지만 가끔 조인트 이퓨전이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얀테이션을 보이는데 정상적인 그런 리세스입니다 이렇게 액셜 이미지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제는 세지탈 이미지에서 보겠습니다 세지탈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포스테리어, 티벨, 텐덤, 나비큘라, 투베리스티 인설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프링 리가멘트는 탈라헤드를 이렇게 아래에서 서포팅 해주는 역할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지탈 이미지에서 스페리메디아 컴파트먼트는 찾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에서는 임피리어 파트 플란타 파트는 찾기는 좀 쉽죠 여기에서 이렇게 코로노이드에 칼카네우스의 코로노이드 포스타와 여기 나비큘라 비크인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임페루 플란타 론지츄널 리가멘트가 여기가 되겠고 조금 더 약간 메디알로 간다면 조금 더 메디알로 간다면 이렇게 이게 오블릭하게 주행하기 때문에 조금 보였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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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보자면 지금 여기를 관심있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디오플란트 오블릭 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블릭하게 주행을 하여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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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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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걸 보이셨나요 이것이 메디오플란트 오블릭 입니다 이제 코로나라서 보겠습니다 코로나라서 보시면 코로나라서 보면 여기서 델토이드 리가멘트를 다시 한번 좀 어려우시면 델토이드 리가멘트 티뷰 스프링 파트를 조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티뷰 스프링 리가멘트를 찾고 티뷰 스프링 리가멘트에 티뷰 스프링 리가멘트에 티뷰 스프링 리가멘트에 스프링 리가멘트에 스프링 메디오플란트 컴파트먼트가 있고 인피리어 파트의 컴파트먼트입니다 인피리어 파트에 좀 더 라테랄 어스펙트에 있는 것이 임페루 플란타 론지지니알이고 좀 더 메디오플란타 오블릭 리가멘트에 해당합니다 액셜 이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레디오플디아 이미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포스테리티비알 텐덤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스프링 리가멘트이고 스프링 리가멘트 스프링 리가멘트가 이렇게 나비큘라의 메디오플란스티에서 포스테리티비알 텐덤과 같이 섞여져서 같이 인설션을 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고 이렇게 칼카네우스의 서스테타클론 탈리나 나비큘라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스페로 메디오플란타 컴파트먼트입니다 좀 더 디스탈로 가면 여기에 보면 디스탈로 가면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론지지니알 오리엔테이션 보이는 것이 임페루플란탈 론지지니알 리가멘트이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메디알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이 메디오플란타 오블릭 입니다 이렇게 뭐 좀 흐지부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미지에서 보겠습니다 코로나를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렇게 티비오 스프레인 리가멘트가 있고 슈퍼피셜 델토이드 리가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탈라헤드를 해먹처럼 받쳐주는 스프레인 리가멘트 중에서 스페로 메디엘 컴파트먼트이고 인피리어 파트는 조금 더 라테랄에 있는 것은 임페루플란타 론지지니알 리가멘트일테고 좀 더 메디엘에 있는 것은 메디오플란타 오블릭 리가멘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지탈 이미지에서 보겠습니다 세지탈 이미지에서 메디엘에서 본다면 이렇게 포셀티벨 텐던이 나비클라 메디엘 투베르스티 인셀션을 하고 있고 이쯤이 스프링 리가멘트 스프료메디엘 컴파트먼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칼카네우스의 서스테서클룸 탈리랑 나비클라를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고 탈라이드를 이렇게 아래에서 해막창을 받쳐줍니다 좀 더 메디엘 오리엔테이션 여기에서는 확실히 좀 잘 보이네요 이렇게 나비클라의 그런 인피리어 그런 나비클라 비크가 있는데 그거와 칼카네우스의 코로노이드 포스터 사이를 연결하는 임페루 플란탈 론지트리안 리가멘트가 있고 조금 더 메디엘 로 가면 이게 오블리크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보이지 않고 찍찍찍 여러 번 해서 보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컷에서 보이는 거 이것이 메디오플란탈 오블리크 리가멘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리스프랑 리가멘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이제 세 개의 컴파트먼트가 있는데 리스프랑 리가멘트 프라퍼 그리고 아주 thin한 도자 리스프랑 리가멘트 그리고 플란타 리스프랑 리가멘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리스프랑 조인트라는 것은 미드풋과 포어풋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조인트를 리스프랑 조인트라고 합니다 리스프랑 조인트에서 보이는 리가멘트 중요한 세 가지의 리가멘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인토시오스 리가멘트입니다 이것은 C1 즉 메디오플란 쿠니폼과 M2 세컨 메타타자본의 베이스 사이를 연결하는 약간 오블리크하게 주행하는 이 리가멘트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이미지에서 본다면 C1 메디오플란 쿠니폼과 M2 메타타자본 세컨 메타타자본 베이스를 연결하는 좀 두꺼워 보이는 굉장히 두꺼운 인토시오스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1cm 정도 높이랑 0.5cm 정도 좌우 연결 폭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리스프랑 리가멘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만약 리스프랑 인토시오스 나 플란타 리스프랑 리가멘트 손상이 있다면 그런 미드풋의 인스타빌리티가 되어서 타조 메타타자본 C1과 M2 사이의 그런 와이드닝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도잘 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잘 파트는 굉장히 thin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롱 액시스 비유해서 본다면 잘 안 보이겠죠 이렇게 숏 액시스에서 딱 코로나 리미지에서 봐야지만 thin한 그런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보입니다 초음파에서 잘 보이죠 이렇게 도잘 쪽에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그리고 이번에는 플란타 쪽에 있는 리스프랑 리가멘트를 보겠습니다 플란타 쪽은 C1과 M2 그리고 M3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플란타 쪽의 리스프랑 리가멘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터옵시오스 뿐만 아니라 플란타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림을 하나만 그려놨는데 이게 M2로도 가고 M3로도 가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그릴 수가 없어 가지고 M2만 가는 것만 그려놨지 M2 M3 이렇게 가게 됩니다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중요한 이유는 M2, M3, M4 사이에서는 이러한 인터 메타 타자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도잘 파트나 인터옵시오스나 플란타 파트 이런 파트가 있는데 M1과 M2 사이에 인터 메타 타자 리가멘트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C1과 M2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스프랑 리가멘트를 잘 봐야 합니다 이것도 라디오피디아에 있는 이미지인데 노말풋 MRI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또 선생님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푸세일다 롱익시스 뷰에서 본다면 PD 이미지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도자 리스프랑 리가멘트는 당연히 롱익시스 에서 잘 안 보이겠죠 Thin 하니까 대신에 인터옵시오스 리가멘트는 잘 보입니다 이것이 메디알, 인터메디에이트 라테라 쿠네이폼이고 퍼스트 세컨, 서드 메타 타자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리가멘트입니다 인터옵시오스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플란타 쪽에서는 여기 여기 아주 좀 Thin 하죠 세컨과 서드 메타 타자본 이쯤이겠죠 서드로 가는게 이런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보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러한 리가멘트 같은 것들은 이것이 리스프랑 리가멘트일 수도 있지만 포스터르 TBR 텐던이 되게 작은 슬립들이 돼가지고 이것이 타자르과 세컨 메타 타자본 이런 메타 타자본 이런 데 인설이션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구분은 어렵긴 합니다 코로나리 이미지에서 보겠습니다 코로나리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Thin한 그런 도잘 파트의 인터옵시오스 리가멘트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도잘 파트의 리스프랑 리가멘트가 잘 보이고 이것은 인터옵시오스 리스프랑 리가멘트입니다 그리고 플란타 쪽에 그런 리가멘트는 일단 M2로 가는 거 이것이 메디얼 쿠네이폰과 세컨 메타 타자본입니다 그래서 C1과 M2를 연결하는 이 리가멘트가 보이고 서드는 뭐 한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는 약간 포스터르 TBR 텐던의 작은 슬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터르 TBR 텐던이 이렇게 서드 메타 타자본 인설이션 하는 그런 슬립이라 생각하고 뭐 한 이쯤일까요?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플란타 파트로 가는 리스프랑 리가멘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